이렇게 빅스타로 잘 잡고 있는 장면을 모셨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김용혜 선생님의 양념을 약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북 남원 출생입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연극영업과 졸업하셨고 고려대학교 기술 대학원 하셨고 1966년 영화 낭매국노 데뷔하여 많은 작품을 나누셨고 생명 나눔 연예인 보호사 담당 극단 여인극장 대표 이렇게 말씀하셨고 2021년 원스타 연예대상 부문 공로상 수상하셨고 국민 추천 사회의 변전 유공장 훈장 국무총리님의 표창을 수상하셨고 많은 수상과 함께 국민 배우로 우뚝 서셨던 배우 겸 가수 영무룩빛 사랑 사회의 변전 유공 사회의 변전 유공 기경혜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럽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TKBN TV를 사랑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은 이 사람 가수 이 단장하고 봉사 공연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그런 욕년으로 이 방송국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정을 주고받는 사이에 이 방송도 크고 여러분도 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박수 한 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말하기 위해, 여러분, 저희는 이 방송국에 오게 된 것은 이 단장입니다. 우리는 이 콘텐츠의 готов 흔해졌습니다. 예민하게 나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매ung installment 소 definitelychiowhy 새로운 1941 горissen 국백 וה 그러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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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